강남 아주 뭐 안돼서 새벽밥 먹고 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찾아뵈려고요 안산까지 오셨으니까 또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은 늘 좋아하시고요 되게 신부하네요 박수 주세요 사랑이 별거다 좋아하면 사랑이지 이리 천에 정의를 켜야 도박도 또 꽃이 났네 영분이 따로 있나 자기 맞으면 영분이지 교모저모 뜯어보며 쓸만함에 있더란다 이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고요 사랑이 별거다 지나봐야 할 것이냐 오래저래 노래 들면 두럭조럭 살겠더라 지지구 국가분들 만났으면 갈 수 없어 천하의 생각에 믿어 기다리니 그만이다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고요 잘 살아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추러 갑니다 고추러